안녕하세요 몰컨입니다. 목포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게임 영상입니다. 오늘은 완전히 길리슈트로 풀무장을 하고 게임을 뛰었습니다. 활동성에는 어느정도 제한이 되지만 적들이 저를 빨리 알아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. 이날은 오랜만에 제 웰 엠비 4402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. 길리슈트 특성상 적당한 자리에 들어가 적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위주로 플레이어 했습니다. 이번 라운드는 3위로 빠르게 뛰어올라가 적당한 제격 포인트를 잡습니다. 저기다. 저기다. 중앙 엄폐물 지어와야죠. 그 편이 있는데 또. 저울 가게 안 나와. 조금 더 전쟁한다. 보이는데 지금 하기가 안 나와. 나무가 너무 걸린다. 나무가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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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사. 와. 다음 라운드는 덤블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한 명 잡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. 산 위에 적당한 부스트로 들어가 적들을 제거하기 좋은 포인트를 잡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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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은 바이. 현재 mansion 구입하기. 현재의 그러니까 치킨범을 환불하는 시즌이 없고. 흡수앉이 올라갑니다. 평소에 갑자기 치킨범에게 가집니다. 이번에는 다른쪽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. 바 nerd에 앞에 볼도하게 competition. 하늘에 샌피언니 ODN이 올라갑니다. 리스폰 이후 저는 다른 방향으로 뛰어갑니다. 이번에는 다시 다른 방향으로 올라갑니다. 이후 저 리스폰 포인트 소진으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. 지금까지 몰코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레스폰 평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헬기 영상이 날라갔습니다. 지금 에티카가 오리였나봐. 전화 볼게요. 에티카가 오리였나봐.